안녕하세요. 판례공부 오문영리의 판비안TV의 박판교 변호사입니다. 2021년 12월 15일자 판례공부 민사 가등기 청산 절차와 경매사건입니다. 선고일은 2021년 10월 28일이고요. 사건 번호는 2016-248-325 판결입니다. 판례공부 요지는 다음과 같고요. 영상 보시고 나서 궁금한 점 있으시면 판례공부 원문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건은 배당이의 사건이고요. 원고는 건설회사의 채권자고 피고는 건설회사의 다른 채권자입니다. 그런데 피고는 가등기 권리지를 갖고 있던 가등기가 되어 있었던 적이 있었던 채권자죠. 배당이의라는 것은 채무자의 재산을 처분하고 나서 경락대금을 받게 되면 그 경락대금을 채권자에 나눠줍니다. 나눠줄 때 채권자들이 모여서 나한테 달라 하거든요. 그럴 때 법의 순서에 따라서 저당권이란 자든지 담보권자 이런 사람이 우선순위가 되고 그런 게 없는 사람들은 일반 채권자로서 안본부에 대한 걸 받게 되죠. 그러니까 이 피고가 가등기 권리자로서 우선 변제를 받게 되니까 원고가 이 사람을 먼저 배당하면 안 된다라고 주장하면서 상고를 했는데 책 원고의 주행에 받아들여서 파기환송된 사건입니다. 피고 부부와 지인 이 세 명이 2002년 7월 30일에 건설회사에 14억 원을 빌려줍니다. 건설회사가 채무자죠. 월 2%, 월 2%이니까 꽤 높은 편이죠. 연 24% 정도 됩니다. 그리고 나서 토지에 가등기를 합니다. 이 피고 부부의 지인, 부부 말고 또 한 명이 있죠. 이 한 사람이 회사가 대여금을 변제하지 않으니까 2003년 3월 4일에 토지의 2분의 1에다가 본등기를 하게 됩니다. 이 토지는 아파트를 건설하게 되는데 그러면서 건설회사는 2006년 2월 22일에 아파트를 신축을 하고 아파트 건물에 대한 보존등기를 마칩니다. 그리고 나서 건설회사는 2006년 9월 15일에 아파트에다가 피고 남편에 대해서 가등기를 해줍니다. 원래 이 아파트 가등기는 원계약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가 나중에 지어지면 가등기를 해주겠다. 이렇게 해서 그 계약에 따라 2006년 9월에 남편에게 가등기를 해준 거죠. 이 피고 남편은 2007년 1월 29일에 아파트 88억 원짜리 아파트에다가 본등기를 합니다. 본등기를 하고 그리고 피고와 그 지인의 앞으로는 19억의 근대당권을 설정해줍니다. 그러니까 이제 정리하자면 이 3명이 채권자인데 남편은 아파트에다가 본등기를 해버리고 그리고 나서 이 아파트에 본등기는 아파트에다가 피고 부인과 그 다음에 지인 앞으로 19억 원의 근대당권을 설정한 거죠. 이게 아마 그 당시에 2007년 당시에 채무 얘기한 19억 정도에 이르렀던 걸로 생각됩니다. 이때 이 본등기를 하면서 청산 절차를 이해하지 않았습니다. 청산 절차라는 건 뭐냐면 가등기를 할 경우에 담보 목적의 가등기를 할 경우에 이걸 본등기를 하기 전에는 반드시 내 채무, 그러니까 채권액과 본등기된 건물의 가액의 차액을 이게 얼마다라는 것을 채무자에게 통지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통지를 한 상태에서 채무자가 어? 이거 본등기 하려는 보네? 이렇게 되면 딴 데 돈을 빌려와서 갚아가지고 본등기를 막든지 아니면 어? 그래 그럼 그 돈 나한테 다 오라고 하던지 이런 걸 청산 절차라고 하는데 이 청산 절차는 영원히 돼도 됩니다. 예를 들어서 건물이 3억 원인데 채무가 5억 원이다 이럴 때도 내한테 줄 돈이 없다라는 영원의 통지를 해줘야 됩니다. 이걸 청산 절차라고 하는데 이거를 하지 않았던 거죠. 원고는 2009년 7월에 건설회사의 다른 채권자였습니다. 원고는 다른 채권자죠. 그래서 피고 남편의 청산금 채권에 대해 압류 추심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청산 정찰을 거쳐야 되는데 청산을 안 했기 때문에 청산금 채권이 남아있고 청산금 채권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피고 남편의 88억 원에 대해 압류를 하게 된 거죠. 그러고 나서 원고는 경매를 신청합니다. 그러고 나서 피고가, 부인이죠. 피고가 근저장권자로서 배당 신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경당이 완료되니까 법원은 피고에게 전액 배당한 거죠. 근저장권으로도 배당 신청하니까 그리고 원고가 제외됩니다. 문제는 뭐냐면 청산 절차 없이 피고 남편으로 본등기 한 거 이거 효력이 있냐 없냐 이겁니다. 원칙 효력이 없죠. 원래 효력이 없습니다. 청산이 거치기 가면 효력이 없게 됩니다. 그런데 이 효력이 없는 이 본등기의 기에서 경락이 되면 어떻게 되느냐 이게 이제 문제가 된 거죠. 경락에 대해서 어? 그럼 본등기의 유효한가? 그러면 피고와 지인의 근저장권은 어떻게 되나? 이건 유효한가? 이런 문제가 발생한 거죠. 대부분은 이제 뭐라고 하냐면 청산 절차를 거치지 않은 본등기는 무효다. 건설회사는 청산금을 받기 전까지는 청산금을 상환하면서 원리금 상환하면서 등기 말소가 가능하다. 그러나 그 본등기 상태에서 경매가 진행돼서 경락이 되면 경락에는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고 제3자는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죠. 취득하게 되고 소유권을 취득하는 순간 본등기는 소급적으로 유효하게 됩니다. 그리고 소급적으로 유효하기 때문에 그 뒤에 맺어진 근저장권도 유효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피고와 피고의 지인 앞으로 된 식구원의 근저장권은 유효한 거죠. 근저장권으로 대답받는 게 문제가 없나? 그런데 여기서 또 한 번 들어갑니다. 근저장권의 피단부 채권은 뭐냐면 대여금 채권이 귀속된 단범을 가액 내에서 소멸한다. 무슨 말이냐면 지금 본등기가 유효했으니까 건물을 피고 남편이 가져갔죠. 가져갔기 때문에 그 상태에서 피고 남편의 피고 남편의 채무는 사라졌다는 겁니다. 사라졌고 청산금만 주고이 되면 끝난다는 거죠. 그럼 사라진 사라졌기 때문에 피고도 피고의 지인의 채무도 모두 사라졌다는 겁니다. 따라서 근저장권을 유효하지만 피단부 채권이 소멸했기 때문에 피고는 배당받을 수 없다는 게 결론입니다. 따라서 원고가 승소하게 되는 거죠. 이 판례는 원심은 경매 취직 시에도 본등기와 근저장권을 무효로 받습니다. 무효로 받기 때문에 여전히 가등기가 남아있었고 가등기 권리자로서 배당을 해줬는데 대법원은 그게 아니라 경매가 취득함으로써 본등기를 유효해졌고 근저장권이 유효해졌고 그런데 피단부 채무가 소멸했다. 따라서 피고의 근저장권만 유효한데 원인 채무, 채무가 사라졌기 때문에 피고는 배당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이 판례는 가단법의 법리로 공부하기 아주 좋은 사례입니다. 이렇게 좋은 사례는 시험 문제에 잘 나올 수 있겠죠. 어쨌든 가단법의 청산 절차라든지 본등기 효력, 경매로 인한 피단부 채무 소멸 이런 것까지 같이 알 수 있기 때문에 기억해 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판례공부 5문장료의 판변TV의 박판규 변호사입니다. 2021년 12월 15일자 판례공부 민사 조합원 제명과 정당한 사유사건입니다. 성공은 2021년 10월 28일이고요. 사건 번호는 2017-20070이 판결입니다. 판례공부 요지는 다음과 같고요. 영상 보시고 나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판례공부 원문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건은 소례배당 사건이고요. 원고는 제명된 조합원이고 피고는 잔류화 조합원입니다. 조합원이라고 해도 거창한데 동업을 했습니다. 의사 3명이 동업을 했고 원고가 동업자 계획 중에서 제명돼서 퇴출됩니다. 나머지 의사 2명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서 소례배당을 청구를 했는데 원심에는 졌다가 피고들이 남아있는 조합원이 이긴 사건입니다. 내용을 보시죠. 원고와 피고들은 의사였습니다. 의사였고 원고는 7분의 1 피고 중에 한 명은 7분의 5 나머지 한 명은 7분의 1 그러니까 피고 한 명이 7분의 5가 가장 많죠. 이 사람이 출자를 해서 동업을 하게 됩니다. 동업을 해서 5년간 병원을 운영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5년 뒤에는 다시 변경하는 재계약을 논의를 하자 이렇게 논의를 하겠습니다. 논의를 하는데 지분에 대한 기여도라든지 배당 이런 게 문제가 됐겠죠. 그러면서 4개월간 협의가 했으나 심각한 불화가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피고 1 7분의 5를 갖고 있던 피고 1이 2014년 7월 16일 날 원고하고 피고 2한테 회의 소집을 통질한 다음에 원고를 조합해서 제명합니다. 제명 사유로는 동업 계약이 만료됐고 재계약도 피고 1이 안 하고 있고 지속적인 동업이 불가하니까 불신감 초래이기 때문에 돈이 안 된다. 그러니까 원고가 화가 나서 피고들을 횡령의 매로 고소를 했는데 이거는 무혐의로 봤습니다. 문제는 이겁니다. 원고를 지금 제명했는데 조합원 제명의 정당한 사유에 신뢰 훼손으로 조합의 원만한 운영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도 포함되는가? 이게 문제가 됩니다. 대원 판단을 일으켰습니다. 지금 피고들 7분의 5와 7분의 1의 의사들이 변경안이 합리적이라고 볼 여지가 있다면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재계약을 임할 혐의를 입어야 된다. 그런데 원고가 이 변경안을 거부하는 데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를 살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 합리적인 이유가 내가 변경안을 거부한 이후에 이런 이유가 있었어 라고 해서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를 살펴야 되고 반대로 원심처럼 원고의 규칙사유에 재계약이 불성사로 볼 수 없다는 이유 원고의 규칙사유를 피고들이 입증을 못했다 라는 이유로 정당한 사유을 인정하지 않는 것을 잘못했다는 겁니다. 이게 말이 애매한데 결국 입증 책임의 문제입니다. 결국 원심은 피고들, 남아있는 사람들이 원고 네가 문제된 원고 의사가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을 입증을 못했기 때문에 재명은 정당해서 없다라고 판군데 대법원은 뭐라고 하냐면 결국은 변경안이 체결이 안 돼서 불화가 생긴 거 아니냐 불화가 생겼으면 어쩔 수 없이 할 수밖에 없지 그런데 그렇다면 원고 네가 이 변경안을 거부한 것에 대해서 합리적 이유가 있었는지를 입증을 해봐라 또 합리적 이유도 없이 거부를 했다면 결국은 해산할 수 있다 탈퇴, 재명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결국 실무에서는 이 신뢰관계 파탄을 이유로 공동운영 불가도 재명사업이 된다는 게 중요합니다. 이게 동업조합이라는 게 보통은 조합이라는 계약을 쓰게 왔기 때문에 보통 동업계약이라고 하는데 동업을 하다가 깨지는 경우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고 그때마다 아까 여기 원고도 말했죠 횡령으로 고소하고 이렇게 서로 난리를 치는 거죠. 그런데 그럴 필요 없이 신뢰관계 회복 파탄으로만으로도 재명할 수 있다라는 게 이 판례의 중요한 의의이고요. 그렇다면 이 파탄의 주의원이 잔류조합원이라면 인정이 안 됩니다. 이 판례는 이 신뢰관계 파탄의 주된 원인이 뭐니 살펴보라는 겁니다. 누가 주의원이 있느냐 그래서 원심은 원고의 규칙사유가 입증이 안 됐다고 해서 원고 승을 해줬는데 대법원은 그게 아니고 결국은 재계약이 안 된 게 파탄의 원인이고 그럼 이 재계약이 안 된 거의 원인이 뭐냐 원고 네가 합리적인 내가 보기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 오케이. 합리적인 이유 있는 것 같다. 그런데 원고 네가 이거를 거부하는 데에 합리적인 이유는 있는 거냐 라고 판단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결국 입증 책임이 누구냐가 관건이 되고 이 판례는 입증 책임이 누구에 있는지를 잘 음미해 보면서 읽어봐야지 그냥 단순히 이거 신뢰관계 파탄만으로도 조합 제명 가능하다. 이렇게만 보게 되면 판례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게 됩니다. 하여튼 이 사건은 조합원에 관한 사건이 워낙 많기 때문에 꼭 기억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판례공부 5분정리의 판변TV의 박판교의 변호사입니다. 2021년 12월 15일자 판례공부 민사 영업양도와 사행행위 사건입니다. 선고일은 2021년 10월 28일이고요. 사건 번호는 2018-223023 판결입니다. 판례공부 요지는 다음과 같고 이 영상 보시고 나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판례공부 5분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건은 추징금 사건이고요. 원고는 채권자고 피고는 수익자입니다. 이건 사행위 취소사건인데 사행위라는 거는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돈을 빌려줬는데 채무자가 자기 재산을 딴 사람이 처분한 경우 그럴 때 이 재산을 가져간 사람을 수익자라고 합니다. 이 수익자를 상대로 이 사행위가 재산을 처분한 행위가 채권자에게 해야 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취소하고 또 해서 그 재산을 반암받거나 또는 가액을 배상받는 것을 이제 사행위라고 하는데 이때 이 재산을 가져간 사람 이 사람은 수익자이죠. 이 사람 상대로 이제 소송을 제기한 거죠. 내용이 이렇습니다. 채무자는 이제 도축업 회사를 가졌고 이 채무자가 2015년 6월에 피고에게 부동산과 동산, 영업권, 일체를 양도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원고는 어떤 사람이냐면 채무자에게 물품을 납품해서 대금채권을 갖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원고는 물품 납품을 해가지고 이제 아마 소 같은 걸 납품했겠죠. 그래서 이걸 납품해서 대금채권을 갖고 있었는데 이 채무자가 영업권을 전부 다 넘가버립니다. 양도대금은 144억 원이었어요. 부동산의 시가는 47억 원이었고 근저당금은 피담부 채무액은 66억이었어요. 양도는 144억이고 뭐 시가 뭐 이런 게 있는데 근저당금, 피담부 채무는 66억이었지만 실제 채무액은 훨씬 많았겠죠. 채무자는 계약금 10억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대금은 모두 대금, 그러니까 채무 변제로 사용하였어요. 그래서 원고는 이 채무자와 피고사의 영업양도가 사행이라고 저장합니다. 가액계산을 청구를 했고 채무자는 이 부동산과 영업권의 유일한 재산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취소를 해서 야 너 유일한 재산이 영업권을 넘겨가지고 또 빵구멍이 되지 않았냐 그러니까 이거는 사행위로도 취소해야 되고 따라서 취소하는데 영업권을 다시 돌려줄 수 없으니까 가액배상을 해야 한다. 가액배상. 그래서 돈으로 얼마 달라 이렇게 청구를 하게 된 거죠. 문제는 이렇습니다. 사행위에 있어서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판례는 채무자의 유일한 부동산을 현금, 소비하기 쉬운 현금으로 바꾸는 것 그 자체는 사행위로 본다. 그러니까 원래는 갚을 돈이 충분히 있었는데 이 부동산을 처분해가지고 돈으로 바꿨다. 여전히 돈도 연이 남아있죠. 뭐 왜 또 내가 채무가 10억인데 부동산 15억이다. 그럼 15억으로 팔았다. 남아있죠. 그래도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꾼 경우에는 사행위로 본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부동산 이런 판례를 우리가 알고 있고 부동산과 결합해서 영업권을 매각하는 사행위로 볼 것이냐 이것도 이제 문제가 된 거죠. 대우가 뭐라고 하냐면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금전으로 바꾸는 경우 사행위가 원래 되는데 매각 목적 목적이 채무변제, 변제자력, 염가가 아닌 경우 그러니까 채무변제 목적으로 매각했고 그 다음에 변제자력이 그 당시 있었고 그 다음에 너무 저가에 판매한 게 아니고 그리고 실제 변제 사용할 경우 이 네 가지 경우입니다. 진짜 목적이 중요합니다. 목적은 채무변제의 목적이어야 되고 변제자력이 있었어야 되고 염가가 아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실제 변제 사용했어야 된다. 그런데 이 사건은 딱 그런 상황이라고 배워본 거죠. 왜냐하면 134억 중에 10억은 채무자격이 줬지만 나머지 124억은 채무자의 변제를 사용할 때 다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특별한 사정이 없느라 사행이 아니라는 겁니다. 실무에서는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는 경우 통상사행위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거의 빼박인데 수익자의 변호사의 일하면 매각 목적이 이런 거 실제 채무변제 사용했고 이런 것과 실제 사용을 했다. 이런 거에 주장 입증을 하면 이거는 사행위가 아닐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민사선으로 볼 때는 공방, 공방을 봐야 되고 입증 책임이 어떻게 한 일을 봐야 되는데 사행위라고 주장을 하면 원고, 그러니까 채권자 쪽에서는 유일한 재산을 처분했다라고만 주장하면 더 이상 입증이 끝나버립니다. 그러면 이제 피고 쪽에서는 방어를 해야 되죠. 어떻게 방어를 하냐? 이렇게 방어하는 거죠. 이거 매각 목적이 채무변제였고 그 다음에 변제자력이 그 당시 있었고 그 다음에 연가로 현재 저렴하게 판매한 것도 아니고 실제로 채권자 쪽에서 사용했다라고 주장을 하면 사행위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는 거죠. 사행위는 아기가 추정인데 그러니까 사행위가 아니게 되는 거죠. 따라서 사행위가 아니게 되면 더 이상 가입배상이나 오늘만은 할 필요가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사행위에 있어서 수익자의 방어수당이 별로 없는데 이 판례는 수익자의 방어수당으로서 의미가 있기 때문에 기억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판례공부 5분정리 판변TV의 박판교 변호사입니다. 2021년 12월 15일자 판례공부 민사 회생계획 폐지와 사행위 사건입니다. 성공일은 2021년 10월 28일이고요. 사건 번호는 2019-200968개월입니다. 별 5개짜리로 중요한 판결이니까 꼭 기억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판례공부 요지는 다음과 같고 영상 보시고 나서 궁금한 점 있으시면 판례공부 5분정리 판변TV의 박판교 변호사입니다. 이 사건은 사행위 취소사건이고요. 원고는 채권자고 피고가 수익자입니다. 수익자인데 채무자의 아들이죠. 냄새가 나죠. 채무자가 자기 재산을 처분했는데 상대방이 아들이에요. 그럼 통상 사행위 인정이 잘 됩니다. 파기환송됐죠. 내용 한번 보시죠. 원고는 채무자에게 2억 6천만 원의 채권을 갖고 있었습니다. 채권자에게. 그러니까 채무자에게. 이제 채무자가 회생 절차를 신청을 했습니다. 나 더 이상 돈 갚을 게 없다. 그런데 이래서 갚겠다. 그래서 2014년 4월 29일 날 회생계획 인가 결정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랬는데 이 채무자가 2016년 2월 15일 날 회생대금 변제를 거부하고 심지어는 재산처분까지 하고 이런 이유로 해서 회생 절차가 폐지되었습니다. 그러니까 1년 한 10개월 만에 회생제가 폐지됐죠. 그리고 이 채무자는 심지어 어떻게 됐냐면 회생법원 허가와 달리 부동산하고 장비를 아들인 피고에게 매각해버립니다. 그러면서 업무상 배임으로 형사처분까지 받았습니다. 그런데 인가결정상 원고의 채권은 2억 6천만원 중에 40%인 6200만원으로 권리 변경이 됐습니다. 정리를 하자면 2억 6천만원의 원고 채권이 있었는데 회생계획 인가결정 때 40%인 6천만원만 인정이 됐고 그래서 6200만원으로 권리 변경이 된 상태에서 2016년 2월에 회생 절차가 폐지되어 버린 겁니다. 그리고 나서 원고가 사회행위 취소 소송을 하게 된 거죠. 문제는 뭐냐 이 회생제체가 폐지가 됐을 때 사회행위 취소의 가액배상 그러니까 내 돈 돌려놓으라고 했을 때 이 가액배상의 범위가 원래 채권의 범위냐 인가결정 받은 채권의 범위냐 이게 핵심입니다. 대부분은 뭐라고 하냐면 회생계획 인가의 결정이 있으면 권리는 실체적으로 변경이 된다. 그래서 완전히 줄어들어 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회생 절차가 폐지되어도 영향을 받지 않는다. 이게 중요합니다. 이 두 가지 회생 절차가 인가 결정이 되면 너 채무액에 한 40%만 갚아 여기 사건이 그런 거죠. 40%만 갚아 혹은 10%만 갚아 7년간 10%를 갚고 원금 상환하면 하라 이렇게 나오는데 중간에 채무자가 문제가 생겨가지고 회생계획이 폐지됐다. 라고 하더라도 10%로 감축된 채권이 원래로 돌아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회에게 인정돼서 가액배상의 범위는 원채권이 아니라 인가결정으로 감축된 채권의 범위에 하나였는데 이 사건에서는 어떻게 됐냐면 피고가 회생 인가결정금을 냈어요. 냈는데 자기 채권을 줄이지도 않고 그 다음에 원고가 이거에 대해서 뭐라고 하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냥 원고채권 청구 인용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하지 말고 피고가 냈다면 피고한테 너 감축주장도 하는 거냐라고 물어봐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감축범위를 성명을 해야 된다. 또 이거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되는데도 이거 줄어드는 거냐 아니냐 이렇게 물어보지 않고 결정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것도 좀 하여튼 뭐 인가결정 냈다면 이거는 뭐 그런 취지가 포함돼서 주장한 거라고 봐주는 거죠. 결국 실무에서는 이 회생 절차 폐지 시에 원채무로 복귀되는 게 아니라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이렇게 된 이유는 설명을 할 수 있겠죠. 이런 회생 절차나 파산 절차는 채무자의 회복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일단은 사실상 파산을 해도 그만인 사람을 회생 절차를 인가해준 거니까 이걸 폐지를 하더라도 이걸 폐지를 하더라도 그 채무가 원새로 돌아오게 돼서 오게 할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어쨌든 회생 계획 이행지 채무가 감축되는 것이 아니고 인가결정 시 이미 채무가 감축되고 그 상태에서 인가계획에 따라 순차적으로 변제만 해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설령 폐지가 된다 하더라도 무슨 효과가 있냐 인가계획에 따라서 7년 뒤까지 기다리라고 하는 게 폐지되는 거니까 폐지가 되면 곧바로 관계층에 들어갈 수 있다. 이거 차이가 있을 뿐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판례는 회생 절차 폐지의 일반적인 상식하고 약간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꼭 기억해 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판례공원구 5분정리 판변TV의 박판규 변호사입니다. 2021년 12월 15일자 판례공원 민사 채권자 지퇴와 계약 해제 사건입니다. 선고일은 2021년 10월 28일이고요. 사건 번호는 2019-293036 판결입니다. 판례공원 요제는 다음과 같고요. 이 영상 보시고 나서 궁금한 점 있으시면 판례공원 원문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건은 소유권 이전등기 청구고요. 원고는 농지 매수인입니다. 피고는 매도한 사람이고 상고를 매수인이 상고를 했는데 파괴완성됐죠. 내용 한번 보시죠. 원고는 2018년 8월 1일 날 피고로부터 농지를 300만 원에 샀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피고가 법무사 사무실에다가 서류를 모두 갖다 줬죠. 그런데 원고가 8월 20일 날 한 20일 정도 지나서 피고한테 농지 전용과 농지 보전 부담금을 처리를 해라 라고 요구를 합니다. 그러니까 피고가 8월 22일 날 이틀 지나서 그게 무슨 일이냐 농지 전용과 부담금은 네가 해야지 쓸데없는 거 하는 거 보니까 더 이상 이행 안 하려고 하는 거구나 그러면서 부담금 부과라고 하는 거는 계약 해제로 간주한다고 하면서 대금을 공탁하고 더 이상 이행을 안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원고는 2018년 11월 2일 날 그러면 토지는 달라고 했는데 돈 안 주니까 소유가 이전된 게 청구를 하게 된 거죠. 문제는 이렇습니다. 채권자가 수령을 지금 법무사 사무에 맡겨놨는데 안 찾아가는 거죠. 수령을 지체하는 경우에 곧바로 계약 해제를 할 수 있느냐 아니면 다른 규책사고가 있어야 되느냐 이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대부분이 이렇습니다. 농지 전용을 원하는 거는 원고이고 부담금에 관한 약정한 바가 없기 때문에 원고는 농지 전용에 관한 부담금도 원고가 부담해야 된다. 따라서 이거는 부담금을 요구한 거는 부당하다. 그건 맞다. 그런데 채권자 지체 그러니까 채권자가 가져가야 되는데 안 가져가고 있는 거죠. 아무 이유 없는 근거를 대면서 안 가져가고 있는 거죠. 이 채권자 지체는 규책사유가 요구하지 않는다. 따라서 채권자 지체에 따른 법적 효과들이 발생합니다. 채권자 지체 중에 물건이 멸시를 할 경우에 위험성 뭐 어쩌저쩌저쩌 딱 있는데 이 법적 효과에 법에 계약 해제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채권자가 지체를 해도 계약 해제에 관한 어떤 권리가 당연히 발생하는 건 아닙니다. 따라서 계약 해제를 하려면 별도의 채권자 지체와 별도의 수령의무, 협력의무, 이행 등 의무 위반 시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거나 계약 유지가 불가하다는 그런 이유가 있어야만 계약 해제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대법원이 원심을 감안해 보니까 의무 위반 여부를 판단도 안 하고 채권자 지체가 있어. 그러므로 계약 해제가 가능하다. 이렇게 판단했다는 게 잘못됐다는 겁니다. 채권자 지체가 있고 엔드 이러이러한 규칙서가 있는 걸 보니 계약 해제가 가능하다. 이렇게 판단해야 되는데 이 사건을 보니까 규칙 사유가 있는 것 같지도 않아요. 없어. 그냥 하여튼 직체만 한 것 뿐이고 다른 규칙 사유가 있는 것 같지는 않기 때문에 계약 해제가 안 된다는 겁니다. 실무에서는 등기 이전은 예수인의 협조가 그다지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이미 이게 지금 법무사도 이미 맡겨놨잖아요. 맡겨놓으면 언제든지 그냥 가서 등기하면 됩니다. 더 이상 할 게 없어요. 그래서 이 사건은 계약 해제 사유는 아니라고 본 겁니다. 핵심은 채권자가 수령을 지체한 것만으로는 계약 해제가 안 된다는 게 핵심이고 거기에 덧붙여서 별도의 규칙 사유가 있어야 하면 해제가 가능하다는 것 이거를 꼭 기억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팔레인공고 5분정리 판변TV의 박판교 변호사입니다. 2021년 12월 15일자 팔레인공고 민사 가설건축물과 법정지상권 사건입니다. 선거일은 2021년 10월 28일이고요. 사건 번호는 2020-224821 판결입니다. 팔레인공고 요지는 다음과 같고요. 영상 보시고 나서 궁금한 점 있으시면 팔레인공고 원문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건은 토지인도 사건인데요. 원고는 토지 소유자이고 피고는 토지 점유자 겸 창고 소유자입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피고의 소유였어요. 토지도 그 다음에 창고도 다 소유였는데 토지만 경배로 넘어갔죠. 그 상태에서 창고를 갖고 있었죠. 그러니까 이제 소유자가 피고를 상대로 나가라 이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대본계 상고는 했는데 피고가 졌죠. 내용을 보시죠. 피고는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동안에 이 사건 창고에 창고를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피고의 토지만 경매로 넘어가니까 원고가 경락을 받았죠. 그러니까 이제 원고는 피고에 대해서 토지인도를 구합니다. 너 내 땅이 되면 너 너 살고서 나가 그러니까 피고가 법정지상권을 주장합니다. 경매나 어떤 토지 양도으로 인해서 원래 토지 소유자와 건물 소유자가 동일한 상태에서 상태에서 토지 소유자만 바뀌었을 경우 그리고 건물 소유자가 바뀌었을 경우에는 토지 소유자는 건물 소유자에게 법정지상권을 해준 걸로 봅니다. 따라서 건물의 소유자는 법정지상권을 취득하게 되면서 토지에 대한 점유의 권리를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피고가 이 법정지상권을 주장을 한 겁니다. 문제는 뭐냐면 이 상권 창고와 토지는 피고의 동일 소유였어요. 그래서 만약에 창고가 부동산이라면 이 경우에는 법정지상권이 성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법상. 민법 제366교에서 그런데 이 창고가 과연 부동산이냐 이게 문제가 된 겁니다. 가설건축물이시죠. 이 법정 법어문이 판단이 이렇습니다. 법정지상권이 성립되려면 내각대금 납부 전까지 독립된 부동산이어야 한다. 건축법상 가설건축물은 특별한 사정이 없느라 독립된 부동산이 아니다. 이 사건 이 사건 창고는 분리 히체가 가능한 철궐구조물이고 3면은 패널인데 1면은 개방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건물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민법 제360조에 법정지상권을 상반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골에 가면 가설건축물이 되게 많습니다. 가설건축물이 크레인으로 들고 쓱 뽑으면 옮겨다지는 그런 거를 가설건축물이라는데 그런 것들은 법정지상권이 인정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사건에서도 철궐구조물이었는데 이거 쉽게 분리해체가 가능하고 고초로 팔아도 별 가격이 크게 하락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거는 부동산이 아니어서 법정지상에 인정이 안 된다는 겁니다. 실무에서는 농촌지역에 가설건축물이 되게 많습니다. 그리고 가설건축물은 독립된 부정산이 아닙니다. 건축법상 존치기간이 보통 3년으로 되어 있는 것들이 가설건축물인데 3년이 됐다는 말은 통산건물은 15년 20년 30년을 쓰게 됩니다. 3년짜리인 것은 독립된 부동산을 안 본다는 겁니다. 등기 여부나 경매할 때 등기가 되어 있는지 가설건축물인지 꼭 확인을 해야 되고 경매식 경매조사에 기재된 건축현황을 확인을 해야지 안 그러면 이렇게 만약에 경매를 받았는데 창고를 없앨 수가 없어가지고 결국 토지를 사용하지 못하게 되는 일이 발생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거는 경매 당시에 가설건축물이 아닌지 이런 걸 확인해야 되는데 이 두 가지입니다. 등기 여부 그 다음에 건축물로 혹시 승고가 돼 있는지 이런 걸 잘 확인해야 되고 경매할 때는 중요합니다. 법정지상권이 가설건축물에 대해서는 법정지상에 성립하지 않는다. 이게 이 판례의 내용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판례공부 5분정료의 판변TV의 박판교 변호사입니다. 2021년 12월 15일자 판례공부 민사 지정, 합의, 법정, 변제, 충당사건입니다. 선거인은 2021년 10월 28일이고요. 사건번호는 2021-247-937 판결입니다. 판례공부 요지는 다음과 같고요. 영상 보시고 나서 궁금한 점 있으시면 판례공부 본문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건은 차임 청구의 수 보증금 반환을 하는 청구입니다. 원고는 임대인이고요. 피고는 임차인입니다. 파기환송된 사건이죠. 내용 한번 보시죠. 원고는 월차임을 수개월간 연체를 했습니다. 연체료가 계속 발생하고 있었죠. 피고가 연체된 차임이나 연체료에 미달하는 돈을 지급을 합니다. 그래서 원고는 이 미달된 돈을 자기 방식으로 계산을 해서 변제, 충당을 한 다음에 나머지 돈을 달라 이렇게 청구를 한 거죠. 문제는 이럽니다. 지금 매달 차임이 매달 발생하죠. 매달 발생하는데 여러 개의 차임이 발생하고 연체료가 계속 발생하고 이럴 경우에 여러 개의 채무의 총에 미달하는 돈을 준 경우에 변제, 충당을 어떻게 할 거냐 이게 문제가 된 겁니다. 변제, 충당이라는 것은 어떤 채무에다가 먼저 없앨 거냐 이자부터 다 없앨 거냐 원본에 먼저 없앨 거냐 원본에 없애면 이자가 나중에는 더위나 안생기죠. 대법원이 이렇게 말합니다. 변제, 충당이라는 것은 법상 세 가지로 합니다. 첫째, 지정, 충당. 채무자가 지정을 하면 됩니다. 나 뭐 ABCD, DEF 채권이 있는데 채무 내가 있는데 이거 F으로 갚은 거야 라면서 지정을 합니다. 이때 지정, 충당을 하게 되면 채권자는 그게 뭔 소리야 여기는 못간대 라고 동의를 없으면 지정도 안 됩니다. 두 번째 합의, 충당할 수 있습니다. 둘이 와서 이거는 이체무를 한다. 오케이, 그럼 그렇게 했다. 이것도 지정 동의와 동의란 개념이죠. 합의가 돼서 할 수 있는 거죠. 이게 안 될 경우에는 법적 충당으로 하게 됩니다. 법적 충당으로는 법에 정해집니다. 어떻게 정해집냐. 첫째 변제기가 도래한 것과 도래하지 않은 것에는 도래한 것 번제가 먼저 이미 도달한 것 도달한 것 먼저 갑니다. 둘째 변제 이익이 높은 것 높은 것 이자율이 높은 것 부터 갑니다. 그러니까 변제기가 모두 도래했다면 그 같은 순서 내에서는 이자율이 높은 것 부터 갑니다. 그 다음에 변제기가 이미 도래한 것도 있고 이자율도 다 동일하다. 그러면 이행기가 먼저 도래하는 것 앞선 것 선집, 선출 그러니까 법적 충당이 되어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자 이자하고 원본으로 하게 되는데 이자부터 이렇게 순서로 변제기로 법적 충당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원본으로 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원고 주장의 방식의 충당이 되려면 원고는 자기가 이런 법적 주장이 있는데 지정합이 다 안됐겠죠. 법적 주장 이렇게 있는데 원고가 자기 나름대로 자기가 충당을 한 겁니다. 이런 거 상관없이 그러면 이 경우에는 피고의 지정이나 합의가 있은지를 심리를 해야지 원고 주장의 충당에 대해서 인정할 수 있겠지 그렇게 하면 안된다는 겁니다. 따라서 그게 없으면 법적 충당으로 가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법적 충당 아까 말한 변제기 순서 이런 걸로 가야 되지 원고 주장들을 충당해서는 안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원심이 지정합이 된 것도 아니고 법적 충당으로 따라하지도 안 안 안 안 그냥 원고 주장한 대로만 해주는 거는 잘못됐다 라고 해서 파기한 겁니다. 이 판례는 이제 피고의 다른 주장은 모두 배척했습니다. 피고는 뭐 차임이 없다 뭘 더 뭘 더 갚았다 또는 뭐 이런 이런 하자가 있어가지고 했다 아니면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이런 여러 가지 주장인데 다 배척되고 이것만 이겼습니다. 이게 이긴 게 아니죠. 변제 충당만 잘못됐다고 했는데 어쨌든 근데 변제 충당은 중요한데 실무에서 잘 안 다루기도 한데 실제로 또 하다보면 자주 헷갈립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번의 판례 이 판례를 한번 보면서 별레 충당을 어떻게 하는지 다시 한번 기억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판례공부 5분정리의 판변TV의 박판교 비전원사입니다. 2021년 12월 15일자 판례공부 형사 양벌규정과 중앙행정기관 사건입니다. 선거인은 2021년 10월 28일이고요. 사건 번호는 2020도 1942 판결입니다. 판례공부 요지는 다음과 같고요. 영상 보시고 나서 궁금한 점 있으시면 판례공부 본문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건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피고인이 유죄의 발을 받았는데 대법원이 파기환송한 사건입니다. 이 내용을 보시죠. 개인정보보호법은 제2조에 보면 개인정보처리자란 이라고 해가지고 요로로로로 일을 하는 공공기관, 법인, 단체 및 개인을 말한다. 요걸 잘 보셔야 됩니다. 공공기관, 법인, 단체 및 개인을 개인정보처리자라고 합니다. 이게 개인정보보호법은 의무의 주체가 개인정보보호법이 나오는 여러가지 의무가 있는데 이 의무의 주체가 개인정보처리자입니다. 개인정보처리자가 말한 공공기관, 법인, 단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제74조 양벌구정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의리인 사용이 그밖에 종업원이 법인의 개인의 업무에 관해서 어느 하나의 입안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리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도 벌금에 처한다. 이렇게 돼 있죠. 여기 잘 봐야 됩니다. 요 양벌구정에 보면 행위자리를 벌하는 외에 법인 또는 개인도 벌금에 처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판례는 요 문구를 어떻게 읽어놔냐면 행위자도 처벌하고 법인, 개인 또는 개인도 처벌한다. 요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둘 다 처벌한다는 게 양벌구정이죠. 이게 문구를 벌하는 외에 요렇게도 돼 있는데 그냥 요거 두 개 다 묶은 거를 처벌합니다. 어쨌든 이렇게 돼서 행위자도 처벌하고 요 규정에서 행위자도 처벌하고 법인 또는 개인도 처벌합니다. 근데 여기는 법인 또는 개인이라고 돼 있죠. 법인 또는 개인. 아까 2조 5호에는 공공기관 법인 단체의 개인이라고 돼 있잖아요. 공공기관 단체가 빠져 있는 거죠. 사진을 보시겠습니다. 비고인은 경찰서 형사과 강력치의 경찰이었습니다. 그런데 2017년 1월 14일 날 자기 채무자가 있습니다. 돈을 안 갚는 놈. 이놈이 혹시 이사 갔나? 라고 몰라서 이사 간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2017년 1월 4일 채무자의 실거주를 확인을 위해서 킥스 형사사법정보시스템 경찰에 있는 사법정보시스템에 티켓에 들어가지고 얘가 어디 살고 있는지 찾아본 겁니다. 또 2016년 6월 29일 날 한 번 더 한답니다. 채무자하고 그 채무자의 아내 아내가 오직 또 이사 갔나? 확인을 보려고 또 킥스에 접속을 합니다. 두 번 접속을 한 거죠. 요거에 대해서 이제 기소가 됩니다. 개인정보법 위반으로 나중에 뭐 채무자가 이제 알았겠죠. 내가 해보니까 너 이사 갔더만 이렇게 어떻게 알았지?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아마 나왔겠죠. 그런데 이제 양벌규정사 아까 제가 말했더라도 법인 또는 개인을 처벌한다고 돼 있는데 공공기관 또는 단체 특히 공공기관은 법인계약이 없는 공공기관도 포함되느냐 그러고 만약에 소속기관이 처벌 대상이 아니면 행위자를 처벌할 수 있느냐 요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대본은 뭐라고 하냐면 개인정보보호법은 행위자와 법인 또는 개인을 처벌하는 거고 적용대상자는 개인정보처리자이고 양벌규정에 행위자를 처벌한다. 그런데 경찰청은 중앙행정기관 또는 소속기관으로도 법인 또는 개인이 아니다. 중앙행정기관은 법인께 없는 아까 말한 공공기관 뭐 이런 거죠. 따라서 경찰청은 양벌규정에 처벌되지 않고 경찰청 소속의 행위자도 처벌할 수 없다. 결국 피고인의 경찰 경찰에 대한 처벌규정이 없기 때문에 처벌할 수 없다라는 게 결론인 겁니다. 양벌규정의 처벌규정은 매우 이상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조문자체의 문구는 벌안외로 되어 있는데 벌하고 동시에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법인 또는 개인이 의무자면 실제 행위한 사람도 양벌규정에 처벌하는 거죠. 그런데 경찰청은 개인정보처리자이긴 한데 양벌규정에 법인 또는 개인에 포함이 안되기 때문에 처벌할 수 없고 경찰청이 법인 또는 개인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그 행위자인 경찰도 처벌할 수 없다라는 것을 대법원이 판단한 거죠. 그래서 이거는 형벌복기를 엄격히 해석한 건데 어쨌든 양벌규정은 뭔가 좀 문구 해석과는 많이 안 맞는데 대법원은 이렇게 해석한다는 거고 이거는 헷갈리지 말고 꼭 기억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판례영부 5분정리 판비안TV의 박판규 변환아입니다. 2021년 12월 15일자 판례영부 형사 장애인 등록과 성폭력 사건입니다. 선고일이 2021년 10월 28일이고요. 2021도 905일 판결입니다. 판례영부 요지는 다음과 같고요. 이 영상 보시고 나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판례영부 본문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건은 성폭폭위반 장애인 감각 사건이고요. 피고인이 상고로 했는데 상고 기각된 사건입니다. 성폭폭 처벌법을 보면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감각적으로 범할 경우에는 처벌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 또는 신체적인 장애인 사람 정치적인 장애인 사람 이렇게 함께 됩니다. 사실과는 이렇습니다. 피고인이 정신적인 장애를 가진 피해자를 성폭폭 했습니다. 이 피해자가 장애인 등록은 되어 있지 않았어요. 그리고 장애인 등록 기준에 충족이 되는지 여부도 기록상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이렇습니다. 성폭폭 법상 성폭 처벌법상 정신적 장애 판단 기준이 장애인 등록 인가 요게 이제 문제가 된거죠. 대법원 이렇게 말합니다. 정신적인 장애 가 있는 사람 이란 정신적인 기능 이나 손상 등의 문제로 일상 생활 이나 사회 생활 에서 상당한 제약 을 받는 사람 을 말 하고 장애 등록 을 하지 않거나 또는 그 등록 기능 을 충족 하지 못 하더라도 해당 될 수 있다. 요게 중요 합니다. 등록을 하지 않더라도 등록 기준을 충족해 다니는거 아니냐 얘기했는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등록 기준 충족하지 못해도 상관없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실제 이 사람의 정신적 장애가 있는지 여부는 별도로 판단한다는게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등록도 안되고 알 수 없으면 어떻게 하느냐 정신적 장애가 있다고 주장해서 다 처벌하느냐 그건 아닙니다. 장애인 간과에 있었던 두 가지 고의가 있어야 되는데 첫 번째 피해자가 신체적 경제장애가 있어야 된다. 이게 하나고 두 번째 피고인이 그 범행 당시에 그것을 인식하고 있어야 됩니다. 인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성폭력을 저지렸다면 그거는 장애인 간과 처벌할 수 없습니다. 인식이 못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까 말한 정식장애에서 정상적인 기능의 성사항이 있는 일상생활에 상당한 제약이 있는 그 상태를 피고인이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알고 있는 상태라면 장애인 등록이나 등록 기준 상관없이 장애인 간과 처벌할 수 있다는 게 이 판례 내용입니다. 인식이 중요하죠. 피고인이 그걸 알고 있어야 됩니다. 알고 있는 상태에서 장애인 간과 간과 했을 경우에 장애인 간과 처벌할 수 있다는 거죠. 실무에서는 이런 겁니다. 장애인 성폭력 사건에 있어서 피해자의 장애 유무는 장애인 등록과는 무관하다. 또는 장애인 등록 기준과도 무관하다. 관계 없습니다. 그리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장애를 인식하고 있어야 됩니다. 아까 말한 일상생활의 정상적인 생활을 알 수 없는 이런 일상생활의 장애가 있는 그런 것을 피고인이 인식하고 있어야 되고 그 인식이 있었다면 장애인 등록 이나 등록 기준과는 무관하게 장애인 관광으로 처벌할 수 있다는 게 이 판례 내용이죠. 따라서 장애인 관련 사건 피해자 대리를 하던 피고인 대리를 하던 이 부분은 중요한 장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꼭 기억해 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